강하나의 우아한 한수다 한달간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했던 브라질 월드컵이 막을 내렸죠. 새벽잠을 몰아내고 탄성과 탄식을 골고루 버무린 한달이었는데요. 결국 여신은 전차군단 독일에 웃음을 쥐어줬습니다. 공의 방향은 공이 둥글듯이 그 예측이 불가능하기도 했는데 어떤 이들에겐 공의 방향이 패배를 안기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에겐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결과가 어찌 됐든 공은 여전히 둥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여전히 둥급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일상에 돌아왔는데 정작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공의 방향을 굴려야 할 때가 왔는데요. 어디로 공을 굴려야 할까요?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였습니다.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강하나의 영화음악공간 강하나의 문화다랍방 강하나의 영화음악공간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화요일을 맞이해서 영화 음악공간 시간으로 초대를 해봤는데요. 지금 계속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리고 또 장마가 이어진다고 했는데 장마 소식은 들리지 않고 마른 장마로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올 여름 장마가 시작된 지 열흘이나 지났는데 비가 오지 않거나 적은 마른 장마 현상이 당분간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농가의 가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이 시점인데 지금 마른 장마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장마철인데 비가 없거나 또 적은 날씨를 일컫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자체가 우리나라에 접근하지 않아서 장마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엘리뉴로 약해져가지고 장마 전선을 중부지방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 오후부터는 차츰차츰 올라와서 또 제주도 남해 지역에 장마가 내려지기 시작하면서 금요일 날 중부지방에는 장마가 내려진다는 일기예보를 오늘 보고 왔는데요. 지금 농가에서 계속 지금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러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비 소식이 없어서 걱정 많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쪼록 또 비도 가문 담비 내려서 농작물 이번에도 많은 많은 풍년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화공간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할 곡은 영화 파파로티의 노래입니다. 레슨 도르마 루치아노 파파로티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영화 파파로티의 OST, 레슨 도르마 루치아노 파파로티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루치아노 파파로티는 정말 세계적인 테너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파파로티라는 영화 자체가 물론 영화, 음악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스승과 제자 그리고 한 사람과 사람의 그런 우정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사람들, 인연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기억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저도 뭐 지금 많은 세상을 살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나름 기억되는 스승님들 그리고 또 인생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몇 분 기억이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을 만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의 멘토다. 나의 인생의 하나의 그런 지침을, 가르침을 안겨주는 사람일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도 대단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친구가 또 멘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동생이 또 내가 살아가는데 또 나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많으면 정말 그냥 지나가는 풍경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한 사람이 또 나의 인생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연은 어떤 게 정답이다 어떤 게 맞다 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또 곡 전해드려야겠죠. 영화 제오 원소의 OST입니다. 라메르무어의 루치아 네, 영화 제오 원소 OST 라메르무어 루치아 전해드렸습니다. 이 제오 원소 영화는 많은 분들께서 추억의 작품으로 기억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1997년 작이니까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이제 그런 토요병작 이런 데서 하는데 너무 뭔가 유치한데도 좀 흥미롭다. 그때 저때 어떤 저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상상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 영화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부모님도 재미있게 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 굉장히 지금 보면 정말 대스타인 그런 밀라 유보비치나 브루스 윌리스, 캐리 올드만 이런 사람들의 연기로 또 제오 원소가 꾸며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립배송 영화 레옹의 감독 립배송의 작품이기도 한데 저는 이 때 당시 영화가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딱 기억나기보다는 그 장면 장면이 굉장히 많이 기억나요. 그리고 그 푸른 형치의 디바가 와서 노래를 불렀던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고 당시 SF가 90년대 SF지만 전혀 90년대 SF라고 손색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좀 봤는데요. SF 영화의 원조격이 아닐까. 제오 원소 함께 OST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네 영화 스윙걸즈의 OST 싱싱싱 전해드렸습니다. 여름 영화로 추천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스윙걸즈는 한 고등학교 대책 없는 여고생들의 자충울도 이런 음악 원정대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본 여배우 중에 우에노 주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담의 칸타빌레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노담의 칸타빌레 한국판으로도 우에노 주리에 맞는 그런 뭔가 우리 여자 연예인 중에 소녀시대 유나 씨가 꼽혔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만큼 약간 유쾌하면서도 좀 이 여고생들만의 발랄한 그리고 그들만의 서로 함께 좀 취합하면서 그런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영화가 또 이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의 학창시절이 조금은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 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악 소리와 함께 뭔가 나의 추억을 같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영화들. 영화의 기억을 딱 떠올리면 그런 영화들이 참 은근히 많죠. 그래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나의 옛날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또 나에게 약간 좀 흐렸던 흐릿해진 그런 기억들을 다시 선명하게 해주는 것들이 또 이 영화의 한 장면 장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노래에 이어서 함께 또 듣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할 영화 잉글리시 페이션트의 네 영화 잉글리시 페이션트의 OST 칙투칙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화는 진짜 개봉된 지 거의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잉글리시 페이션트가 영국 환자라는 얘기죠. 아직도 좀 가슴층한 사랑과 전쟁 이야기 많은 분들의 가슴에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리가 굉장히 선명하다고 합니다. 소중한 사람의 빈자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반면 더 아련하게 더 기억이 그 자리는 그 누구로도 메꿀 수 없는 자리로 그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화 속의 아름답고 멋진 장면 그리고 대사들은 참 많지만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그 한 대사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극중에 캐서린과 알마시가 사랑하는 사이로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아슬아슬한 사랑을 정쟁터 속에서 이어나가는 과정에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캐서린과 그의 남편이 탄 비행기 사고가 나고요. 캐서린은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됐죠. 그때 아무런 도움이 없는 사막에서 알마시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사막으로 건너 영국군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요. 그때 알마시가 가면서 이제 캐서린은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해달라 이러면서 약속한다. 당신을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 이러고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캐서린은 알마시를 기다리면서 동굴 속에서 혼자 부상을 당한 채 서서히 힘들어가는 그 몸을 지탱하면서 편지를 써나가는데요. 내 사랑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얼마나 있었지? 하루 일주일. 이제 불도 꺼지고 너무나 추워요. 동굴 밖에는 따뜻한 태양이 있겠죠. 그림을 보고 이 글을 쓰느라 불을 거의 다 썼어요. 우린 죽어요. 많은 연인들과 사람들이 우리가 맛본 케락들이 우리가 흘러가는 강물처럼. 유행했던 육체들이 우리가 감췄던 이 동굴 같은 공포도 난 그걸 내 몸에 새기고 싶어요. 한 남자의 강력한 권한으로 지도에 그려진 경계가 아닌 진정한 국가처럼. 당신은 날 바람의 궁전에 옮겨 실켰죠. 그걸로 충분해요.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다면 당신과 지도는 없어도 되죠. 불도 꺼지고 어둠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라는 마지막 그렇게 알맞이 있는 눈을 감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름다운 영상과 절제된 슬픔 또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이게 잉글리시 페이션트가 18년이 지나는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선명하게 우리 기억의 마음에 또 자리 잡는 그런 영화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속 그 이야기 모든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지지만 사랑한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진다.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 전해드리겠습니다.